네, 계급식 올립니다. 어, 저기 그... 말씀하세요, 편하게. 제가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 그 관전지가 다 끝나서 번호만 눌러주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번호로 눌러도 상담원이 지금 없어서 어,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드려도 이게 될 수 있는 건가요? 어, 신고자분 죄송한데요. 경찰관은 긴급 범죄 관련해서 출동하는 부서고요. 네. 네, 네.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 네. 네, 네. 도움받을 수 있는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없어요? 네,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네. 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경찰이에요. 네. 혹시 전화해보셨어요? 전화해봤는데? 바로요? 네. 제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겠어요? 네. 핸드폰에 인터넷에죠? 어?